장인상 측면에서 치고 들어갑니다. 그러나 역시 발이 빠른 이대훈. 이대훈 앞에서 저런 페이크는 다 걸려요. 김용만 놓칩니다. 반격에 정낙규. 장인상. 가운데로 이어받는 패스. 아, 깊었습니다. 주고받는 패스가 좀 아쉬웠어요. 받아줘야죠. 벌려야죠, 벌려야죠. 대훈아, 대훈아, 대훈아. 이대훈은 보고. 뚫렸어요, 뚫렸어요. 김용만. 다시 이대훈. 김용만 찾으세요. 반칙 아닌가요? 반칙 불어진 것 같습니다. 그냥 몸이 약해서 넘어진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. 다리 힘이 풀려서 넘어지는 걸로 안타깝습니다. 반칙을 유도했던 김용만. 역판격입니다. 안쪽으로 김한민. 장인상. 허재. 장인상이 번번이 이대훈한테 박혀요. 이대훈. 볼 살렸습니다. 터치아웃 선언이 되는군요. 장인상이 안 되는구나. 장인상이 안 된다. 이대훈 선수가 빨라요. 이대훈의 지금 움직이는 거리가 어마어마합니다. 어마어마해요. 진짜 갓대훈이에요. 치고 들어갑니다. 헛다리, 헛다리. 왼발. 빗나갑니다. 김준현. 잘하신다. 파이팅, 파이팅. 전 스켈레톤 국가대표 김준현입니다. 어허.